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. 우리 그냥 다 밝히자. 지금이에요. 오빠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고 오빠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. 나한테 오빠만큼 좋은 사람은 없어. 나한테 오빤, 나도 자체.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야, 너뿐이야. 왜 거짓말했어, 왜? 모든 걸 밝혀야 해. 여기 살아있어! 설마, 나 진짜 이런 짓을 벌여. 왜!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! 움직일 수 있게만 해주면 내 영혼이라도 줄게요. 내가 이 매장에서 쓴 돈이 얼만데? 날 이따위로 내? 오빠,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린지 알아? 엄마, 저 왔어요. 이제 다시는 안 떠날게요.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. 난, 날 용서할 수가 없다고. 그만 잊어. 오빠가 못 하면 내가 해줄 거야.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어?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오빠 내 걸로 만들 거야. 너 생일인 거 시댁에서 몰라? 아냐, 모르게는 다 아셔. 언니 오늘 생일이에요? 남편이며 식구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? 다들 잘해 주신다고 했잖아. 뭐가 아쉬워서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살아. 더는 짐이 될 수가 없어요, 아버지. 특히 겨울이한테요. 나와! 이봐! 좀 똑바로 해라, 어? 나 주말에 출장 있어. 준비 좀 해놔. 왜 이래? 몸이 여우미내된다고? 여우대냐? 내가 이 집안에 오세요.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. 무슨 그런 말을 나냐? 항상 고마워, 에라야. 너랑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? 에라야. 이거 에라 귀걸인데? 이게 왜 우리 객실에? 혹시 지난 주말 어디 갔었어? 아, 말도 안 돼. 아, 그럴 리가 없어. 눈치챈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닐 거야. 너 왜 거짓말했어? 그 파렴찬 것들한테 휘둘러서. 겨울아. 너 나한테 안 돼. 괜찮게 뭐가 괜찮아? 예전 고일도 남 구하다가 다 뒤집어 썼으면서. 대체 누굴 뒀다 그런 거야? 당신 잘 지내고 있죠? 우명이라니. 우리 오빠한테 뒤집어 씌웠던 거야? 야, 뭐 하는 거야? 야. 증거? 내가 그깟 증거 못 찾을 것 같아? 제발 네 식대로 판단하고 네 식대로 행동하지 마. 오빠는 내가 뭐라든 간에 그냥 다 싫지? 난 니가 내 일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. 놔요. 놔요, 놔요. 누나, 누나. 피해니, 피해. 이제 시작이야.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. 야, 이거 놔! 제 앞길을 막으셔야겠어요? 그래서 자네 살자고. 날 살인자로 만들겠다는 건가? 저기요. 이분 보호자신가요? 맞아. 더 막기 싫으면. 제발 좀 움직여봐. 움직이라고. 제발 신이 있다면 이 몸 좀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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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